한때 롤모델이였죠.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이 노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? 아니, V가 끝이 아니라. 그 끝이 아니라. 아니, V가 끝이 아니라. 그 끝이 아니라. 어둠이 내겐 더 변했었지? 끓어진 그림자 속에서 된 그림자 속에서 나이스! 나이스! 해볼게요! 같이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려는 그런 의미가 담은 곡이라서 직접 크리스도 여기 와주고 직접 같이 녹음도 같이 하고 따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주제가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. 나이스! 좋은 쪽으로 많이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좋은 쪽으로 많이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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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